어, 어머나? 어후, 어머나? 어, 어머나? 네, 피자리 모자 하세요! 하루인데 남의? 내 말이 하루인데 남의? 네, 네, 네. 그런가 봐요. 빨리 따라가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육즙도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만큼 많이 여러분들을 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활동이 끝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분하고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너무너무 6주 동안 과제를 고생하셨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풍요. 풍요. 풍요 항상 이제. 가고 싶어? 네. 그리고 여름 감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여름 감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세이하. 어허. 와. 쟤생이가 이번에 두께이 많이 있잖아요. 오랜 감기. 이제. 뭐고 나. 오. 문맣. 폭행하는 영상이다. 민원 맞방이랑 굉장히 조금 다를 것 같네요. 진짜. 3초에 10만 정도 가고. 맞어. 네. 환경할 수 있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팬미팅 자리에 많이 들었다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수빈아! 집중 단속! 집중 단속! 너무 귀여워! 수빈아, 저거 알까요?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갔어요! 내 거, 내 거 바디랑 뭐가 있나보다. 감사합니다. 고기 늦었으면 좋겠어요. 고기 늦었음이 좀やって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가까이 끊어있을 때 원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둘, 둘. 코코에서 골라보는 거 같은데? 그래야 돼. 끝까지 봤고, 끝까지 먹으면 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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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저희. 감사합니다. 와... 될 수 있잖아. 와... 한참 저녁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른 사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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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울어라. 아 배고파. 그래요. 윤석 씨, 아 배고파가 숨탠以 달라져, 출발이 달라져? 문제마다 아이고, 저희도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은 시작 나오잖아 고마워 다음 앨범까지 세월이 말구 임수자입니다 임수자 왔어요 임수자 왔어요 한 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 자체가 시작 전에 제 개인적으로 목표는 정말 재밌게 즐기고 약간 아쉬움이 없었으면 하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앨범에서는 라디오 현장에 있는 것에 연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 부대가 그냥 기쁘기만 했었고 시끄럽기만 했어서 저는 오히려 막상이지만 기쁘게 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갔다가 라디오 작가님이 이러고 있었는데 음악방송은 다른데 Truong을 이렇게 뵙고 있었겠는데 노래가 참고했을 때 기쁘고 싶어서 저는 저희 뒤에 지니 전 선배님이랑 저희 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고 영어는 굉장히 크게 했었고 저희 구독한거는 틀리지 않을 때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존맛이 동생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번이 뭔가 마지막이라 하겠다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라면 양심이고 저희의 시끄럽을 내고만 근데 팬분들 친구랑 언니가 이번에 시키고 이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고생을 할 수 있고 놀랍게 안녕 그리고 아까 제가 1번호 잘 못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니까 1번호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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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면서 왔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독특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 이 마지막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좋았고요. 아까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참여한 것 같았는데 진짜 기억에 남은 분들도 보고 새로 와주신 게 좋겠습니다. 한 달에 이 노래가 정말 빨리 나오고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깐 이 노래 좀 해야죠. 로 와! 난채로! 일단 야기의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음악방송에 전작자들의 수능을 박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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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월요일은 진짜 용도가 들어왔었고요. 오늘 가사는 좀 성공했고요. 저희는 시간까지 잘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이시죠. 화이팅! 촬영기자1호